우리나라와는 생활방식도, 자연환경도, 모든게 다른 신기한 북유럽 문화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생소한 문화가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북유럽 음식문화 TOP5 2탄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외국인을 당황시키는 음식이 있기 마련인데요. 스웨덴의 전통적인 저장식품, 수르스트레밍이 그렇습니다. 스웨덴어로 시크마다를 의미하는 수르와 청어를 뜻하는 스트레밍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시크만 청어입니다. 수르스트레밍이 대중화된 것은 16세기 이후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요리인데요. 제조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청어를 소금에 절여 두 달 정도 삭힌 후 캔으로 옮겨 담으면 완성! 다만 통조림임에도 별도의 멸균 처리를 하지 않아서 캔 속에서 발효가 지속된다고 하죠. 음... 맛은 어떨까요? 이거 이거 세계 최악의 악취음식으로 악력이 자자합니다. 맛질한 향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홍어는 명암도 몸림인다는데요. 통조림을 개봉하는 순간 그간 묻혀뒀던 가스들이 몽땅 튀어나오면서 악취를 온 사방에 퍼뜨리죠. 흡사 하수구를 떠올리게 하는 고약한 냄새. 집안에서 따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냄새가 가시질 않아서 안목적으로 실내에서 먹는 것이 공깃이 되어 있죠. 뭐? 그래도 맛은 괜찮지 않나요? 너 너 안전은 없습니다. 떡은 양파맛이다. 화장실을 먹는 맛이다. 라는 후기들이 넘쳐난다는 수루스트레밍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충격적인 일화들도 있습니다. 1981년 고길의 하나, 파트. 집안에서 수루스트레밍 캔을 오픈한 입주자 때문에 제대로 빡쳐버린 집주인. 해당 입주자를 바로 강제 퇴거시켜버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판사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장에서 집주인이 직접 수루스트레밍의 뚜껑을 따서 모두에게 체험을 시켜줬기 때문이라고. 2014년 노래의 한 주민은 무려 1990년에 사뒀던 수루스트레밍의 통조림을 까먹고 있다가 발견합니다. 바로 폭발물 처리반에 신고하는데요.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방송국이 이 장면을 중개했다고 하네요. 이런 악평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꾸준히 있는 편입니다. 스웨덴의 대형마트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내년 8월 셋째 주 목요일은 수루스트레밍을 먹는 날이 나는데요. 5,6월에 잡은 청어를 두 달 정도 잘 숙성시킨 8월이 가장 맛있는 시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수루스트레밍은 팬을 까서 그대로 집어먹는 음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당히 삭은 청어를 꺼내서 물로 한번 씻어 악취와 염분을 어느 정도 뺀 후 버터를 바른 플랫브레드에 양파, 감자, 다워크림, 시즈, 그리고 수루스트레밍을 올려 오픈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습니다. 젖들이는 음료로는 우유가 최고인데요. 자극적인 냄새와 맛을 어느 정도 중화시켜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그나마 먹을만 하다는데 그래도 절대 맛보고 싶지는 않네요. 미국의 식당에 들어서면 테이블 위에 항상 케첩과 머스터드 병이 있듯이 국유럽 음식 문화에도 빼놓을 수 없는 소스가 있습니다. 링곤베리잼 와일드 크랜베리라고 불리는 링곤베리는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것이 아닌 100% 야생에서만 자라는 빨간색 열매로 스칸디나반도의 추위를 잘 견디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국유럽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먹어온 대중적인 식재료인데요. 매 끼니마다 링곤베리가 올라온다고 할 정도이죠. 워낙 떨고 셔서 낳을 것 그대로는 먹지 못하고 보통 잼으로 만들어 먹는데요. 잼이라 하면 빵에 발라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유럽에서는 이 잼을 온갖 음식에 곁들입니다. 미국식 잼보단 훨씬 덜 달아서 의외로 여러 음식과 잘 어울린다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고추장처럼 모든 음식에 발라먹죠. 시리얼, 핸케이크, 푸딩은 기본 특히 기름진 음식과 찰떡이라 전통적 고기요리와 함께 먹어왔습니다. 고기에 잼을 발라먹는다고?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식 미트볼입니다. 국유럽 가정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으로 이케아 푸드코트의 대표 메뉴이기도 한데요. 한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양파, 마늘, 계란, 빵가루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를 넣어 동글동글하게 빗습니다. 우리나라의 갈비찜처럼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르지만 느깬 감자와 링곤베리잼은 필수! 이렇게 먹으면 단짠단짠 새콤한 게 피클이나 김치처럼 입가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서 국유럽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소스이죠. 링곤베리잼은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슈퍼푸드 대열에 오른 과일로 장수 국가로 손꼽히는 핀란드의 건강 비결로 언급되는데요. 항산화 효과가 좋은 베리류 중에서도 섬유질과 망간, 비타민 E가 풍부한 링곤베리 세포를 젊어지게 하고 신진대사 기능을 높여 노화 억제에 도움을 주고요. 체내지방 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죠. 핀란드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고열량 식사 시 링곤베리를 꼭 함께 챙겨 먹는다고 하네요. 국유럽의 빨간 보물이라 불리는 링곤베리 특히 가을은 링곤베리를 수확하기에 최적인 시기인데요. 이맘때쯤 숲에 가면 장아를 신고 숲을 누비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링곤베리잼 비교적 밋밋한 북유럽 식단에서 확실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여기 유명한 핀란드 과자가 있습니다. 살미아키 현지에서는 널리 알려진 자일리톨보다도 국민 사탕 대접을 받는다는데요. 나라를 대표하는 맛이라고 여길 만큼 핀란드인들의 살미아키 사랑은 대단하죠. 유명한 건 핀란드의 사탕 브랜드 팥젤에서 나오는 마름모골 살미아키 마름모를 지칭할 때 아예 살미아키 모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식감은 조금 단단한 카라멜 느낌 사탕처럼 녹여먹어도 되고 씹어먹을 수도 있는데요. 마치 타이어를 잘라놓은 듯한 질감과 빛깔 사탕이 왜 이렇게 까매?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주재료로 서양 감초라고 불리는 리코리스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검은색을 부각시키기 위해 식용 숟가루를 첨가해서 더 까맣게 만들기도 한다고 그런데 이 사탕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사탕으로 유명합니다. 유튜브에서 살미아키를 검색해보면 전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고 몸서리치는 영상이 넘쳐날 정도 그만큼 외국인에게는 매우 장벽이 높다는데요. 대체 맛이 어떻길래? 감초에서 나오는 한약 비슷한 향과 특유의 단맛도 생소하지만요. 진정한 진가는 강한 짠맛에서 나옵니다. 염화 암모니움의 비중이 높은 살미아크 소금을 사용 퀴퀴한 풍미의 짠맛으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맛을 내죠. 많이 먹게 되면 암모니아 향이 숨결에서부터 느껴진다고 그래도 먹다보면 묘한 중독성을 자랑하는데요. 사실 살미아키는 과거 약국에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비침약으로 사용되었던 건데요. 간식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 이것도 맛있어서 간식으로 먹기 시작한 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의 어린아이들이 브루펜이나 가스활명수가 맛있다며 계속 먹겠다고 조르던 것과 비슷한 맥락. 살미아키는 북유럽 국가라면 어딜 가도 찾아볼 수 있지만요. 특히 본고장인 핀란드에는 살미아키로 만든 온갖 상품들이 넘쳐납니다. 살미아키 껌, 살미아키 초콜릿, 살미아키 피자, 살미아키와 보드카를 섞은 살미아키 샷까지 다 함께 시꺼먼 색을 뒤집어쓰고 살미아키 맛으로 팔리고 있다는 이 사탕은 핀란드 사람들의 외국인 판독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살미아키를 외국인들에게 먹인 다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내적 환호를 지른다는데요. 여기서 먹을만한데? 라고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실망하는 반응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산타클로스의 나라 핀란드에는 술록이 흔합니다. 수도 헬싱키에서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술록을 조심하라는 팻말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산타 마일로 유명한 로바니아 에미에 가면 술록이 넘쳐납니다. 영하 11도의 겨울철 평균기온, 겨울이 길고 추운 냉대기후 지역으로 술록이 살기에 딱 좋거든요.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이 술록을 먹는다는 사실 아셨나요? 잉?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끄는 루돌프를 먹는다구요? 네, 술록고기는 핀란드 북부지역의 특산물입니다. 과거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할 때면 술록 요리를 내오는 것이 필수 코스였죠. 사슴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길들여져 가축으로서 순종하는 동물인 술록. 인간을 위해 일을 하는 게 마치 우리나라의 소와 비슷한데요. 살아서는 교통과 노동력을 담당하고 죽어서는 가죽과 고기를 제공하죠. 술록 가죽으로 만든 옷과 텐트는 북극의 강추위에도 끄떡 없었구요. 고기는 주요 식량원이 되었다는 지금도 핀란드 마트에 가면 술록고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유리되어 왔습니다. 술록고기를 얇게 썰어 튀겨낸 바삭한 술록튀김 고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술록스테이크 야채와 함께 끓여내어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좋은 술록수트까지 가공식품으로도 최고입니다. 술록고기에 돼지고기와 양고기를 섞어 만든 술록소시지 참치캔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술록캔도 있다는 그렇다면 술록고기의 맛은 어떨까요? 특유의 향이 있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요. 비교적 높은 단백질 함량과 낮은 지방 함량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으로 육질이 연하고 담백합니다. 마치 기름기를 쫙 뺀 참치와 비슷하다는데요. 감자, 당근, 양파, 샐러리 등 야채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만점이라고 하죠. 그러나 술록을 먹는다는 행위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술록고기를 즐겨 먹는 북유럽과 달리 영국, 이탈리아 등 술록고기를 기피하는 일부 유럽 종교 기념일인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끄는 술록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술록고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는데 그래도 핀란드의 오랜 전통인 만큼 문화는 존중해줘야겠네요. 북유럽에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신기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웨덴의 대표적인 디저트인 공주님 케이크 현재 베이커리 진열때마다 반드시 노예있는 케이크로 1920년대 스웨덴 왕실을 통하여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스웨덴의 공주들이 즐겨 먹었다며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바닐라 크림과 잼을 켜켜이 쌓고 아몬드 가루, 슈가 파우더로 덮어 씌운 뒤 며칠을 굳혀 만들어야 하는 정성 가득한 케이크입니다. 포인트는 초록색 크림과 핑크팃 장미로 여러 기쁜 날 함께 한다는데요. 주로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기념일에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겨울철이면 해가 뜨지 않고 밤이 지속되는 핀란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리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겨울을 버티는 비법들이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건 어린 시절 엄마가 만들어주던 양파우유입니다. 음... 양파우유라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잘게 썬 양파를 냄비에 담고 우유를 듬뿍 붓습니다. 중불에서 20분 동안 보글보글 끓여주면 핀란드 천연 감기약 양파우유 완성! 우유의 단백질과 양파의 비타민C가 면역력 향상을 도와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데요. 겨울철 별미로 양파수프를 먹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네요. 이 새를 아시나요? 억울하고 귀여운 표정의 새, 퍼핀입니다. 아이슬란드의 대표적인 상징물인데요. 펭균과 비슷한 생김새로 귀여운데다가 똑똑한 편 봄에는 주황색이던 부리가 겨울에는 회색으로 바뀌는 신기한 동물이죠.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지만 매년 여름을 새끼를 보살피기 위해 육지에서 나는데요. 전 세계에 서식하는 퍼핀 중 절반 이상이 아이슬란드에 찾아옵니다. 관광객과 현지인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작은 새 퍼핀 아이슬란드 여행객들은 퍼핀을 한 번쯤 맛보고 싶어 하는데요. 응? 네? 아이슬란드에서는 퍼핀을 먹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퍼핀을 보호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퍼핀 서식지로 유명한 아이슬란드의 베스트만 제도에서는 아직 퍼핀 수렵을 허가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지역 음식으로 보통 밀크소스에 삶거나 훈제에서 먹는데요. 고기에서 퍼핀 특유의 맛과 향이 나고 특히 퍼핀의 심장이 별미라고 하네요. 비슷하게도 핀란드에는 무민고기가 있습니다. 응? 진짜로 무민을 잡아먹는 걸까요? 왜 왜? 북유럽권에서는 모짜렐라 치즈를 무민고기로 만든다는 농담이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두부는 무민 뱃살이라고 루아 탈미아키부터 수루 스트리밍까지 북유럽에는 역시 특이한 음식들이 많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북유럽 음식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자일리톨?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